NC소프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NC소프트는 2024년 1월 1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40% 하락한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대비 약 마이너스 11.7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월 18일 48만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1월 16일 20만 6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8일 7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4월 24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5.6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5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9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3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5.43%에서 약 39.7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2월 8일 약 45.6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3일 약 39.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8,382억 대비 약 125.4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808억 원으로, 2015년 2,374억 대비 약 마이너스 23.8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57%입니다. 순이익은 약 1,556억 원으로, 2015년 1,663억 대비 약 마이너스 6.4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23%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9.13배이며, 지난 2015년 28.08배에 비해 약 3.7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3배이며, 지난 2015년 2.6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5.0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59%, ROE는 4.92%입니다.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4조 5,33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4위, 코스피 종목 기준 7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90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808억 6,21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1,556억 2,63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NC소프트에 대해 5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7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1만 1,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56만 5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5만 8,500원에서 20만 6,5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NC소프트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히 전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